근데 여러분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 뭐요? 네 오늘 방송 캡처 사진을 빈틈 잇지 태그를 걸고 SNS에 올리시면 추첨을 통해 어마어마 헉! 어마어마한 상품이 간다고 하네요 헉! 해시태그 빈틈 잇지 여러분 저의 예쁜 모습 캡처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가 얼마나 제가 또 얼마나 예쁜 모습 또 저의 순간순간 예쁜 모습을 얼마나 또 예쁘게 캡처해주셨을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려 SNS에 올라가는 거니까 좀 예쁘게 캡처해주시길 이렇게 지금 캡처하는 거야 그리고 당첨자는 당첨자는 다음 주 오픈 오프닝에 근데 유나야 가만히 있는 게 더 예쁘게 나오는 거 같아 어 지금 딱 진짜 예뻤어 이 시간이 안 할 거 같아 당신이 당첨될 거예요 아하하하하하 먹고 있어 하하하하 두 멤버가 어디 있지? 오늘도 빈틈 있지 오늘도 빈틈 있지 우리끼리 2021 패션 트렌드는 비닐입니까? 조금 지나긴 했는데 류신이라면 다시 만들 수 있죠 맞아 그쵸? 너무 귀엽다 근데 우리끼리는 이벤트를 한번 뽑아보자 근데 캡처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다 찍혔네 근데 진짜 이쁘잖아 난 진짜 진심으로 예쁘거든 그래 이거 비닐에서 잘 어울렸어 비닐에서 잘 어울렸어 지금 류아 류진이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둘 중에 사진 하나를 픽하자 오케이 뭐로 해? 난 이거 이거? 나도 이거 그리고 예지언니는? 아 이거 엄청 열심히 설득됐어요 이거 약간 진지한 진심이었어 설득하고 있는 거지 저거는? 어 근데 뭔가 이걸 더 좋아할 거 같아 여러분들도 어 약간 더 생각해봐요 사실 내 마음에 들었어 언니가 좋은 걸 골라야 돼 지금 나는 난 이거 이거 또 MC유나 멤버들한테 집중하는 중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거 진짜 자연스럽긴 한데 어디 보는 거야? 어디 보고 있어? 예쁘다 아무튼 예뻐 이거 예쁘다 난 이거 되게 예쁘게 나온 거 같아 마음에 드시나요? 네 다음 걸 일단 보고 결정하시겠어요? 네 이것도 괜찮은데? 네 이게 진짜 자연스럽다 이게 진짜 자연스럽고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 내 원질랑 이거 나도 이거 마지막 아 리헤진 언니 쉴 틈 없이 캡쳐를 할 수 있는 그걸 줬지 난 첫 번째 보다 이거 그래? 내가 걸렸거든 진짜 안 해 근데 난 류진이 다 예쁘게 나와서 진짜 고민이 된다 이거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진짜 예쁜데 이것도 좀 예쁘긴 하다 왜냐면 이건 이것도 진짜 예쁘고 근데 이거보다 이거 보니까 이게 예쁘지 아니 이것도 진짜 예뻐 하나 둘 아 저것도 된데 진짜 난 두 번째 거 두 번째? 난 첫 번째 아 NO! 다시 하자 난 첫 번째 난 두 번째 너의 결정에 따라해 잠깐만 얘 너무 예쁘게 생겼던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 첫 번... 이거 첫 번째 오케이 그럼 첫 번째라고 하자 일단 가자 그러면은 좀비 잡으러 가볼까? 좀비야 좀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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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소리 써벨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되도 내가라서 할 테니까 좀 I do what I wanna 평범하게 살든 말든 해버려줄래 어차피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I'm so bad bad 자리기적일래 집옷느라 착한 척 상처받는 것보다 백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 입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보고싶었어요 방글방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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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이런 방황스럽잖아 네 우리 빈틈 보고싶어서 다들 생방송 엄청 기다리셨죠? 저도 왔습니다 촬영이에요 예주도 왔습니다 저는 예주에요 잠깐만 무슨 컨셉이야? 너 따라 한 건데? 너 따라 한 건데? 네 오늘은 류진이랑 리아가 진짜 네 다들 너무 보고싶었을 것 같은데 그쵸 맞죠? 네 네 맞아요 지난주 벌칙 최대한 좀비처럼 등장하기로 한 리아 언니 류진 언니가 안 보여요 이제 등장할 때가 됐는데 아까 방금 볼 것 같은데 이거 어린이 방송 같은데 어디 있지? 여러분 중요한 중요한 룰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좀비라고 인정해줄 때까지 좀비 연기를 해주셔야 해요 리아 류진 듣고 있죠? 듣고 있죠? 네 듣고 있죠? 좀비는 말을 못한대 아 그래? 그다음 언니가 얘기해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춤출 때 살짝 보인 것 같긴 한데 네 더 기다리면 향기쯤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봅시다 우리 벌칙 주인공들 어디있지? 아 무서워 조명 뭐예요? 함성이 너무 작아요 어디있지? 다시 좀 세게 불러주시면 다시 나올게요 근데 좀비가 생각보다 멀쩡하네요 물린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한데 크게 불러주셔야 해요 BGM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어디있지? 어디있지? 되어있지 우우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저는 그냥 신유진인데 어 조금 좀 쉬네요 혹시 어디 혹시 짜장면 먹다왔어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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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죄송하네 리진이 목에 점샌겼나요? 아니 리아 관심도 좀 리아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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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다니 어 뭐하는거야 아! 아! 뭐야 이게? 리아 언니 셔츠만 열일했다 언니도 좀 일을 해봐 좀 해봐 준비해 내가 우리가 인정 안 해주면 계속 1시간 반 동안 이것만 해야돼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 우리한테 류진이 짜장면 먹었니? 빨리 뒤로 돌아 아! 진짜 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진짜 날카로워 진짜 물면 어떡해 안돼요 빨리 포즈존에서 포즈요? 리아 이거 잡아주세요 멋있는데 진짜 좀비 아니야? 너무 순한 맛이에요 ук 우rag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holding 우웰 흐흐으으으으 Houston 우웰 위험한 좀비였던것 원 Gracitz 좀비에 들어가는 관점을 보고 계십니다 우웰 orig 아恍 우웰아置 방금 건 좀 인정할텐데 네 방금 건 좀 인정할게 아 여러분 뮤지이는 좀비가 목만 살짝 진짜 치어만 긁고 갔나봐요 복점을 만들어주고 갔어요? 운이 좋았어요 네 운이 좋았어요 약간 긁히고 갔네요 대운의 해가 되라고 약간 무당벌레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앙 해주고 갔어요 어떻게 다들 인정이야? 근데 나는 생각보다 연령해준 것 같은데? 인정 아닌 사람 말해줘 아니요 인정 말해 물어줄게 말해줘 진짜 물었다? 사랑한다고 자 인정? 신나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죠 맞아요 좀 시원하게 인정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인정! 네 좋습니다 인정 우리 연기해보니까 좀 어땠어? 쉽네요 네 재밌네요 인정을 좀 너무 쉽게 해준 거 아닌가 우리? 더 쉽게 해준 거야 그치? 그런 거지? 좋은데 약간 눈이 너무 쌩쌩했어 다시 보여줄까? 다시 보여줄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 벌칙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세령이랑 유나가 하는 걸로? 작년이래 저번에 황재성 선배님을 배송으로 한 줄 유진이가 약간 좀비 연기하는데 재성 선배님을 배송으로 한 줄 많이 보인 것 같아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깜근깜근깜근 깜근깜근 저는 아직 조금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비까지 다 받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응? 너만 알지 말고 우리도 알려줘 뭐가? 다 같이 좀 알자 우리 나는 아직 그거를 믿지에게 보여줄 그게 아직 안 됐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안 텄어 그래 그래 보여주지 마 응 그래 그래 근데 이미 오프닝부터 얘는 조금 말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희 좀비까지 다 받고 다섯 명이 섰으니까 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네 잇지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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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뭐야 아 오 노래 빈트미지 노래가 생긴 거다 자 빈트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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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했으니까 MC를 정 아 왜 이렇게 건들거려요? 시작했으니까 네 오늘의 MC는 누가 되나요? 어떻게 정하나요? 오늘의 MC는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주세요 안녕 오로랭 오로랭 MC가 되... 네? 네 성신부... 좀비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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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지금 카메라가 원샷을 잡는 멤버가 오늘 메인 MC가 되겠다 아... 과연 여러분들 중 누가 지니 집회 사람을 독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뭐... 벌써 간 거야? 우리 좀비가... 지금 카메라에 어필해 MC선점 스타트 오 르신이의 짜장국물이 더 잘 보이는군 맛있어 어머 어머 얘들아 렌즈를 만지면 안 돼? 카메라 비싸 가... 가 sometimes bad into it 수ividad 오acter 오어 오로랭 낚아와 주세요 아 참 귀엽고 많 다들 그래 어머 뭐야öm 뒤돌아서서는 아는 우리 저희 집이 아니야 cow 우리한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 자, 그럼 오늘 빈틈잇지 3회 MC는 누구일지 정해주세요 정해줘 나야 나 나야 나 투 나다, 나다 맞아 나다, 난가 봐 너무, 너무 많이 어머? 리아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MC는 리아입니다 리아 진짜 웃기다 아니, 이게 왜? 왜 저래? 왜 저래? 여러분 이번 주 룰이 그렇대요 지난주 빈틈의 제왕이 자동 MC가 되는 거였다고 해요 축하 축하 감사하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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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네, 여러분 드디어 제가 MC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우와 빵빠네 내가 했어, 내가 이거 뿔인 줄 알았는데 유나가 뭐야, 유나가 빈틈잇지 3회 제가 드디어 빈틈잇지 3회 정말 MC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한번 빈틈잇지 3회 제가 길이길이 오래오래 빈틈잇지 화 중에 정말 재밌는 화로 남도록 열심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소파로 이동해주세요 소파로 이동해주세요 이동 이동 뭔가 이동하라니까 하지마 이동하세요 이동하세요 뭐라고요? 되게 하고싶어 근데 안기가 싫어졌어 이동하네 유진이가 좀 그래요 청개구리 신고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벌써 힘들어요 그쵸 제가 한번 옆에서 이제 리아 언니랑 룸메이트이기도 하니까 제가 한번 잘 도와줘 볼게요 룸이 말도 잘 듣고 리액션도 잘 해주고 또 이제 옆에 든든한 받침대가 있어야 똑바로 설 수 있잖아요 하하하하 그럼 지금은 약간 이색이 돼? 이색 같은 역할이죠 그쵸 그냥 캔버스 혼자 못 쓰니까 제가 다 못이 돼주고 나사가 돼주고 철이 돼주고 하는 대단한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네 그럼 느려요 느려요 느릴 수 있죠 천천히 갈게요 뒤에 있어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워치야 땡큐 워치야 시계는 워치 시계는 워치 시계는 워치 바꼈네요 시계는 워치 시계는 워치 콤팩트 사이즈로 똑같은데요? 사이즈가 바뀌었잖아요 짝하졌네요 똑같아요 짝하졌네요 왜 억지 부려요 이상한 억지를 부리네 뜨거운 걸로 고집 부려요 항상 고집쟁이 포카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기 전에 1회차 2회차 MC분들께 제가 혹시 받아야 할 조언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이걸 잘못 아니 제가 보기에는 받아야 할 조언이 있냐고요 선생님 네 넘어갈까요? 없는 걸로 두 분 다 가까이 보이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먼저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먼저 확인하고 가야겠죠? 빈틈하게 이 시간입니다 오늘 빈틈하게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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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와의 저의 좀비 연기도 많이 기대했지만 또 궁금해하셨던 게 있다고 하셔요 응 바로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뭐냐? 뭐예요? 하미하네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네 바로 또 저희가 좀비로 나왔잖아요 응 저희 저번에 이제 엔딩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밸런스 토론의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예 뭐였죠? 좀비 인간 인간으로 그렇죠 이렇게 좀 작문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장문으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각자 소신 각자가 내세웠던 의견 좀 짧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좀비에서부터 인간으로 살아남은 예지입니다 네 저는 네 좀비들을 오늘 만나봤고요 네 저의 소신 발언은 좀비가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입니다 그니까 왜? 어 그니까 왜?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니까 왜 그니까 어 그 왜냐면 좀비로 살아봤자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가진 그 몸으로 내가 이렇게 좀비가 되기보다는 이게 열심히 끝까지 살아남아보자 그러면 언젠간 네 희망이 올 거다 좀비팀 대표 아 대표인가요 제가? 이게 대표 대표였어요 네 대표 아 진짜요? 네 어 좀비로 사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좀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편의점도 갈 수 있고 어 좋아하는 라면도 먹을 수 있고 피자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피자 그렇게 막 감염될까 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보다 그냥 감염돼서 편안하게 살자 이었습니다 오우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희 MC였던 저번 MC였던 유나님께서는요? 저는 우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제가 좀비 편에 섰을 거예요 맞아요 맘 졸이면서 사느니 좀비로 그냥 살겠다 그렇죠 체하느니 좀비로 살겠다 네 밥 먹다가 체하느니 좀비로 살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분은 무소식 희소식이라 그냥 무소식으로 희소식으로 들까요? 좀비도 하나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갑자기 무슨 인간은 어떻게 정식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바이러스와 싸워갈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갑자기 되게 갑자기 무서웠어요 근데 빈틈있지 아니라 되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물리는 게 무섭기 때문에 물리지 않고 태어났을 때부터 좀비로 살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 그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일단 좀비가 엄청 퍼졌어 근데 나 혼자 만약에 좀 소수의 인간들만 살아남았어 그럼 물리면 감염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후에 물린다고 하면 죽지 않을까? 우르르 달려와서 이렇게 먹는데 이게 감염이 되기 전에 약간 일단 그렇겠지 그 킹덤 드라마 킹덤 보면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탑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래 그치 나 다 봤어 안 봤어 감염되기 전에 이게 다 봤나?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먼저 준비해도 되겠다? 아 그 전에 부모님 같이 하여간 아니 이게 왜 토론 이 토론이 왜 화제가 됐었냐면요 저희가 되게 생각보다 더욱더 열띤 토론을 했었나봐요 그 많은 시청자분들과 우리 믿지께서 그렇게 너무 몰입한 나머지 아마 잇지 멤버들이 촬영 끝나고 숙소에 가서도 좀비 토론을 계속했을 것 같다 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고 해요 네 잇지 멤버들 오늘 대답을 되게 잘해주네요 네 너무 뿌듯해요 우리 착한 친구들 네 갑자기 대답하기 싫어졌어요 아 진짜 이런 언니 있다니까요 진짜 대답을 하기가 싫어졌어요 제 친구 진짜 진짜 네 그래가지고 과연 잇지 멤버들 얘기하고서는 숙소에 가서도 준비 토론 계속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잤어요 그쵸 토론이라는 게 참 진빠진 토론까지 딱 토론 시간에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철저하게 이상하면 도란도란으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그만했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도란도란의 조금 더 하드한 버전을 토란토란이라고 장난스럽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좀비란 이게 끝이 안 나는 토론 주제이기 때문에요 그냥 끝을 안 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서로 존중해주면 돼요 네 너 생각은 그렇구나 난 이래 내 생각은 이래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은 결국 저랑 유지가 그래서 좀비로 등장을 오늘 했었고요 네 좀비 등장 체험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지난주 이벤트 공지를 했었잖아요 저희 네 네 바로 2호 방송분을 캡처해서 하시탉 핀트미찌 태그 걸고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와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셨다고 해요 와우 네 저희도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예지씨가 선택한 사진부터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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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른 건데요 아이 귀엽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아이매 잠깐만 다시 가시 전 뭐라고 잘 잘 읽어주세요 잘 읽어주세요 가제세 오늘도 넌 예쁘고 귀여워 유유 캡처한다니까 또 포즈정르 견둥이들 하시태그 핀트미찌 하시태그 핀트미찌 핀트미찌 오늘 저 포즈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그 약간 턱, 턱이었나요? 근데 약간 이거 PD님까봐요 자기야 일어났어?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벌써 3시야 귀여워 자기야 언제 일어나? 귀여워 자기야 벌써 3시야, 나 배고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을 봐볼게요 류진 류진이가 뽑은? 맞아요 저는 저것을 뽑았습니다 저 게시물을 뽑았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빈틈이 있지 대박이야 네이버나우가 빈틈없이 준비해줘서 우리 애들 너무 재밌어 해시태그 있지, 해시태그 빈틈이 있지, 해시태그 네이버나우 네이버나우까지 진짜 빠르시시다 약간 이모티콘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진을 고른 이유 이 캡처를 고른 이유는요 동년배들 다 체룡이 예쁘다고 난리났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 그리고 내가 유나야 아니래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유나는 흔들렸는데 근데 뭔지 알지, 그 내추럴리 내추럴리 유나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흔들리는 사진 약간 움직일 때 찍은 사진 나도 그거 좋아해요 네, 그럼 다음 다음 당첨자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룡, 귀여워 귀여워, 귀엽네 귀여워 사망된 거 같아, 사망된 거 빈틈이 있지, 이회차 역시 재밌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주 기대가 돼 왜, 왜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왜, 나 이상했어? 어허허허허허 약간 난의 말투를 빌려온 기분이었어 약간, 진짜 뭐가 이렇게 들어간 거 같아 근데 그냥 좋았어 다시 해볼게 근데 좋아, 왜냐면 우리 컨셉이 있어서 좋았어 빈틈이 있지 죄송해요, 잠깐만 빈틈이 있지 2회차 역시 재밌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있지 밑진 알자 빈틈이 해시태그 빈틈이 있지 해시태그 빈틈이 있지 해시태그 빈틈이 있지 해시태그 빈틈이 있지 해시태그 이와 해시태그 예지 해시태그 이와 해시태그 류진 해시태그 재량 해시태그 어떻게든 이렇게 해시태그 장인이시네, 저분은 이분은 그 당첨 잘 되는 비법을 또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해시태그가 또 SNS에서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근데 캡쳐도 너무 잘 해주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예쁘게 해주셨네요 오늘의 브런치는 해시태그 해시태그 그럼 다음으로 우리 유나의 당첨자님을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말이죠, 계속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다고 그래서 해시태그 빈틈이 있지 발음은 안전히 있는데 하시는 있지 해시태그 골뱅이 골뱅이 K.R. K.R. 찍찍 Now MC 유나 멤버들한테 집중하는지 귀엽네 약간 집중이라고 하기엔 하나는 좀 원상 보는 것 같고 하나는 뜨거워 위에 두 번째 사진은 약간 그래, 계속 떠들어 아, 떠들어 이런 표정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정성적이 캡처해줘서 감사드려요 댓글 정말 재밌어요 왜요? 령채야 좀 미안해 네, 그럼 다음 물로 제가 고른 게시물을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수 제시어 해석 최소 학위 딴 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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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해시태그 빈트 믿지 그리고 귀여운 지수의 해바라기 네 가지 얼굴 분할 사진이었어요 네, 이렇게 분할 사진까지 와 아니요 진짜 약간 텔레토비 아기 해 같아 저는 저 마지막 사진 저도 마지막 사진 너무 귀여워요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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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분을 저희가 추천해봤는데요 오늘 이벤트에 당첨된 다섯 명의 주인공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선물은 우선 저희 개별 사진 한 장씩과 사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당첨... 제가 바로가 아니고요 지금 바로 제가 바로 당첨자가 제가 바로 니아고요 지금 바로 당첨자분들께 드릴 사진을 찍어볼 거예요 네, 지금 찍을 거예요 되게 스페셜하죠? 위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진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앞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바로 빡 찍어가지고 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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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자 오른쪽 사람 찍어줄까? 어 그래 개인으로 찍는 거 찍어주는 건가요? 네 자 서로 찍어주면 됩니다 이뻐 어 나 진짜 예뻐 너 진짜 예뻐 하나, 둘, 셋 자, 제가 댓글 읽어줄게요 너 진짜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진짜? 어, 진짜 예뻐 나오지 않은데 알아? 저 주세요 여기 각도 보면 알지 진짜 예뻐 진짜 부럽대요 세팅 좀 해볼게요 아,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나우 주머니에서 올리브영 만 원 이용권도 같이 드린대요 깨! 너무 신나!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 오, 대박인데요 오, 대박인데요 우리 지금 바로 어, 즉석에서 찍고 있는 저희 사진과 사인 그리고 거기다가 아휴 만 원 이걸 뭐라고 하죠? 만 원 이용권 이용권 만 원 이용권까지 오, 되게 기분이 받으시는 분들은 좋으실 것 같네요 믿지가 좋다면 당기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포커스에서 들어주셔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네 어, 믿지 여러분도 잠깐만요 찍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믿지 여러분도 아, 입지와 믿지 여러분 모두 이제 포커스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어,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당첨되신 다섯 분들이 모두 방송을 보고 계시겠죠? 이거 내가 갖고 싶은데 네, 아니라면 어, 보고 계신 분들께서 널리 널리 퍼트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인 SNS 이미 확인되는 캡처 사진을 첨부해서 샵 7117 샵 7117 샵 7117 화면에 떠 있는 샵 7117 번호로 빈틀있진 문구 헷갈리시겠죠 언니 때문에 보내주세요 아, 담만 같았어요 기타티콘을 그러면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된 분들은 어, 본인이 직접 이 번호로 보내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티콘 축하드려요 우리 사진 너무 예쁜 아직 안 나왔지만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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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티콘 아니 뭐지? 유나 사진 폴라로이드 가지신 분 축하드려요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왜냐면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나도 예쁘게 나왔어 어, 언니 우와 내가 찍어준 거 이거 이거 진짜 하지만 언니 얼굴 우리가 각도 엄청나요 유나 다 예쁘게 나왔다 여러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22살에 어른 예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여러분 오지 말라고 신자매 보이세요? 진짜, 진짜 예쁘다 유나 진짜 엄청 예쁘게 나왔어 유나 잠깐만 여기에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당첨되어서 나 기절할 것 같아 리진아 우와 대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절하시면 안 되는데 안녕 으른 예지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으른 예지 스물두 살 으른 예지 와 신자매는 진리다 진짜 다들 예뻐요 신자매와 진리야 나에게 외로워 부러우면 지는 건데 벌써 졌다 울었다 울었네 울었네 네 여러분 네 이제 집중하시고요 네 본격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동안 바라보셨던 게임이에요 네 뭐냐면요 저희가 제작진분들과 사전 미팅 때도 얘기했었고 1회 때도 언급이 되었어요 맞아요 다들 아나요? 네 뭔가요? 예상이 가요 그 뭐죠? 예지 언니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맞아요 이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데 이렇게 됐죠 요거죠 요거 네 바로 신사유기에 있지 바로 꼬깔 게임입니다 첫 게임은 꼬깔꼬깔 대작전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게임이죠? 아 그런게 아 근데 네 네 진짜 제 안의 새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아 너 안의 무서운 거야 지금? 오 진짜 어떡해 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너는 못 볼 거야 아마 꼬깔 쓰고 있으니까 괜찮아 맞아 얘 자기만 모르면 이게 안 오거든 다 가리면서 다 보여요 차라리 그냥 서서 가는 게 나을 표현 아 죄송합니다 근데 네 자 여러분 지금 채령씨께서 가져오신 꼬깔 모자가 하나씩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얼굴에 착용하고 모자 안에 나 있는 구멍으로 나 한 번도 이렇게 안 착용해봤어 살짝 한 번 착용을 해보실래요? 나 한 번도 착용 이렇게 안 해봤어 어 꼬깔이 또 예쁜 핫핑크색이네요 오 얼굴 맞춤 사이즈인데 이거? 근데 근데 아무것도 되게 좋아하네 근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오 진짜 안 보여 그게 정상입니다 양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된대요 야 근데 무서워 얘 잠깐만 야 너네 넷이 나 그러고 쳐다보니까 진짜 무서워 얘 잠깐만 나 약간 공포감이 공포감이 이거 숨 쉬면 들어간다? 오 오 들어가 들어가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나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이거 잠깐만 다들 네 여러분 지금이에요 캡처하세요 캡처 이거 근데? 보여? 어 보여 자 유나까지 마지막으로 쓰면 다 모두가 착용할 때까지 잠깐 한 번 기다릴게요 어 착용하고 있어요? 네 유나 지금 거의 다 착용했어요 유나야 응? 느려 미안해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봐야 돼 여기 앉아서 네 명이 다 이러고 참으면 진짜 무서워 근데 이게 자꾸 내려와 나 꿈에 나올 거 같아 어 찾았다 리언니 어디에? 그냥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을까요 그러면? 잠시만 유나 괜찮아? 응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아 너무 흘러네 뒤에 끈이 손을 이렇게 우선 잡고 있어 막 그러면 아 알았다 귀에 넘기면 돼 그치 귀에 넘겨야 돼요 아 미안해 몰랐어 루이터 글씨 뒤에 다 적어요 너 근데 어딨냐 난 여기 있어 오 손으로 꼬깔을 이렇게 잡아야 꼬깔을 손으로 잡아야 돼요 안 흘러내리고 이렇게 확실히 오 잘했는데 손으로 확실히 잡아주고 나도 편히 했어 나도 편히 했어 착용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봐라 구글들? 어때요 여러분 잘 보이나요 좀? 멤버들 착용감 얘기하기 나랑 자신 있어 잘 보이는데? 우리 손으로 보여 착용감 얘기하기 이제 꼬깔 빼고 이제 꼬깔 빼고 이제 이제 꼬깔 빼고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공유해 주신 고깔 게임 잘하는 팁을 미리 또 준비해 두셨다고 해요 네 저희가 게임을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네 그러면 저희 한번 그 영상을 보고 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저 진짜 모르겠어요 wait a minute 네 인드민치 주목 주목 목소리가 다른데 고깔이 낯선 여러분들을 위해 고깔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꿀팁을 전달하려고 한다 목소리가 다르신 거 인터넷에 떠도는 고깔 게임에 대한 수많은 꿀팁들을 성렬 그중 찐 꿀팁을 선정해 보았다 첫째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미지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깔 게임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둘째 아무 생각 없이 고깔에 집중한다 오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고깔만이 가득해야 한다 셋째 이거 강수 선배님 아 이건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는 거 잠깐 찍으실 수 있나요? 우리라 하셨어 우리라 하시는 거야? 네이버 나우에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 근데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영상이죠? 뭐지? 이게 뭘까요? 전 알 것 같습니다 왜? 전 모르겠는데 전 모르겠는데 근데 말을 안 할게요 영상을 보러 한번 가볼까요? 확인해볼까요? 오리지널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영상 팁 보여주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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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설마 와 안녕하세요 와 네이버 나우 진짜 축하드립니다 오우 오우 맨체스트 선배님 맨체스트 선배님 우와 와 감사하다 우리 학교 선배님이셔 정말? 아 맞아 우리 학교 선배님 우리 3명 학교 선배님 우리 3명 학교 선배님 저희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저희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진짜 배가 정말 찢어질 것처럼 웃고 싶어요 웃고 싶다 하면 이제 보고 그럼 진짜 엄청 많이 웃었어요 아 대박이다 와 어떡해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류제 언니 피오 선배님 목소리 같아 그리고 네이버 나우에서 지금 코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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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좋아 진짜 놀라워 역시 네이버 나우 네 네 바로 오늘 저희에게 고깔 고깔 게임 팁을 전수해주신 분들은 신서유기 멤버이시죠 찐친케미이신 피오 선배님과 민호 선배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영상 메세지까지 남겨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느끼지만 네이버 나우ake 정말 짱이에요 매번 저희가 영상 편지를 또 기대하게 되네요 그쵸? 그리고 두 분은 네이버 나우에서 북르르 프렌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브루 프렌즈 네 나우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선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선배님께서 주신 팁 다들 잘 기억해놨나요? 아, 그렇군요 네, 자신을 내려놓기가 저는 우선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자신을 내려놓기 꼬깔만 생각하기 네 꼬깔만 생각하기 잘해보시길 제가 옆에서 열심히 재밌게 한 번 아, 언니는 안 하고 보면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좋습니다 나도 자신 있어 나 아까 보였어, 다 나도 아, 진짜? 이게 잡으니까 좀 보이더라 이게 안 잡으면 진짜 안 보이고요 이렇게 잡아야 보이는 거 같아 그러면은 잡으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앞에 꼬깔을 아, 그래? 눈으로? 잡고 이렇게 눈으로 잡는다고? 아, 눈 쪽으로? 어 이렇게 그 꼬깔 뾰족한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한쪽 눈에 맞춰? 아, 그건 너 봐 아니, 그건 너의 마음인데 어? 그게 내 마음이야? 아, 몰라 너 그거 잘해봐 아, 알았어 아, 됐다 네 그러면은 멤버들 모두 자신이 있는 걸로 우선 해두고요 채령이 빼고 어, 이 게임을 제일 해보고 싶었다는 사람이 혹시 누구였나요? 예진이 언니요 예진이 언니요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예진이 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이거 하니깐 뭔가 생일하고 싶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지, 맞지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구멍이 진짜 진짜 작아있는 거 같아 그래서 좀 나는 벌렸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 보여서 그렇게 근데 이게 얼굴에 맞아서 그런지 숨 쉴 때 되게 이게 이걸 좀 벌리면 진짜 안 보여요 좀 보여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그렇게 꼼쳤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몸풀기를 어려우니까 몸풀기를 그럼 살짝 해볼게요 어때요? 바로 게임에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거 같으니까 오, 채령 씨 딱 걸렸어요 뜯지 않을게요 뜯지 않을게요, 뜯지 않을게요 그걸 왜 또 줌 하시네요 줌 해주셔야죠 자, 그럼 얼만큼 응용할 수 있는지 살짝 몸풀기를 해볼 건데요 우와, 감독님 베테랑이셔 고칼스로 4명의 더 셀카 찍기 과연 얼마나 각도 안에 모두가 페임 안에 나오게 될지 페임 아, 부끄럽게 일단 효도의자에 착석해서 앞에 효도의자에 오랜만에 착석해서 곶갈모자를 착용해주시고요 제가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놔드릴 거예요 아, 폴라로이드로? 네 그러면은 어, 누가 찍으실래요? 맨 맞으니? 오케이,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예지께서 아야야야야야야 감독님이야 다 같이 한번 이걸 빼보고 다들 나왔는지, 뭐 예지만 나왔는지 바보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니까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잘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벌리는 게 아니라 종이가, 종이 쪼가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돼서 아예 구멍이가 없어요 구멍이가 없군요 네, 채령씨 구멍이가 없는 건 알겠고 이제 착석해주시면 밑에 효도의자에 감싸요 일단 앉아서 효도의자에 안 끄었어야 됐어 이거 맞아, 그럼 벗으면 돼 그게 원래 송서야 해, 예지야 지금 벗으면 돼 예지야 그게 원래 근데 얼굴이 긁혀서 그래, 그럼 뭐 그렇게 해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긴 찾았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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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냅둬, 냅둬, 내가 할게 알았어 아직 안 썼군요 샤프 같은 거 없죠 대놓고 찾는다고? 아니, 이게 진짜 안에 그 종이가 예진아 어? 너가 내 앞에 있어 어, 맞아 짱짱하다고요? 우와, 그걸 알다니 천재적인데 봐봐요! 아, 보이시지? 아하, 여깄군 이게 저... 진짜 저... 오, 이제 봤는데 사진 정말 예쁘게 잘 찍었네요, 예지씨 진짜? 저, 제 사진이요 아, 나 말고? 어 어, 근데 암물로 또 봤나 봐요 이건 내가 잘 못 봤나 봐 어, 야, 이렇게 웃기다고? 자, 착석해 주세요 아, 이제 처음 보잖아, 멤버들 어, 예지야님 내 쪽 봐봐봐 야, 그래 내가 그랬잖아 아까 네 명이 나 보고 있는데 무서웠다고 손 떼고 진짜 무서워, 너 유나 봐봐 손 떼고 나 봐봐 유진아, 유나 봐봐, 유나 차량이 너 입술 보여 난 언니가 보여 유나야, 너 차량이 봐봐 차량이 무섭지? 네 명이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나 진짜 무서워 어딨어? 아, 이거... 이거 크로야 크로야, 나 진짜 무서웠다니까? 나 보는데 눈동자야 눈동자 야, 오지 마! 눈동자! 오지 마! 눈동자 찾았는데? 아, 네 차량이다 차량이 무섭지? 셋이 이러고 있으니까 아, 이거 근데 이거... 이거... 무서워 그래, 무섭다고 자,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앉으실게요, 뒤로 다시 가, 가, 가 자, 이제 붙어주세요 최대한 사진을 다 찍어야 되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최대한 다들 지금 못... 안 보이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데? 예지가 찍을 거예요 예지야, 이쪽으로 붙으세요, 루진이한테 어, 미안, 손발 붙으세요 아냐, 아냐, 괜찮아요, 자 와, 근데 엄청나다 예지 씨, 잡아봐요 잡고, 이거 버튼이에요 여기 응 네 자, 준비하시고요 헐컥 그, 내가... 아, 시작 안 했죠? 응, 아직 아, 시작 돼 있어요 내가 가운데로 갈게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나야! 나야! 나야, 나 악기 맞지 마,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악기 맞은 적이 없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구멍이 많아 내가, 내가, 내가 자기가 자기 꼬깔 막고서 잠깐만, 류진이 여기 있지? 어, 나는데 언니 여기를 잡으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누구야? 이리 와, 잠깐만 언니, 나 숨이 안 쉬어져 차량아, 차량아 언니! 이리 와, 이리 와봐, 잠깐만 나 숨이 안 쉬어 언니, 잠깐만 이리 와봐 얘들아, 얘들아 지금 셀카 찍는 게 미션인 거 알지? 자, 윤아 저기 있지? 셀카를 찍도록 찍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래 여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잠깐만 유다야, 내 머리를 위로 와봐 진짜 유다, 내 머리 위로 와서 아, 이거 너무 웃겨 처음으로 앤런 것 같아 내가 봤는데 인생이 얻었으면 돼? 이제... 아 잠깐만! 야 근데 좀 잘한 거 같아! 야 완전 잘한 거 같아! 그치? 내가 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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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어! 그치? 아니 이거 찍혔어! 아니 사방이 핑크색 귀여워! 어 잠만! 미안해! 왜? 원래 대본은 3장 찍는 거에 남아!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그... MC가... 괜찮아요! MC가 앵그리! 일단 사진 확인해보고 잘 나오네요! 잘 나왔으면 저희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MC가 벌칙을 받나요? 근데... 어 왜 꼬깔이 3개밖에 안 보이지까? 근데 그거 알아 이거 몸출기야 여기? 좀 몇... 꼬깔이 4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잘 보일런가 모르겠네 나 봐보고 싶어! 아 이게 저기로 봐야겠다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 류진이... 꼭... 어디죠? 아래 아래 아래! 어 위에 위에 위자에 침... 아 류진이... 류진이 꼬깔을... 여기 보이세요? 류진이 꼬깔을... 그래 류진이가 좀 멀었어 여기 끝! 여기 끝에 류진이 꼬깔 조금 나왔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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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다시 다시 다시! 아니야 인정이지! 아니 3장 찍어야지 그러면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만큼 나왔네 원위치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꼬깔이 기니까 나오긴 나왔네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그대로 모여? 해체 모여? 아 뭘까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다가 1시간 반 아니 3장 찍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만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몸풀기 겸 아 게임 해! 한 장만 더 찍고 가자 아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나도 게임 빨리 하고 싶다 그치? 아니 재밌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친구들이 이거 한 번만 더 찍고 누가 재밌대? 아 아 맞네 아 프롬 나도 너무 재밌어 어 PR PR 자 근데 누가 이거 잡으면 잘 보인다 했잖아 아 어디 잡어? 여기 꼬투리 약간 조절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멍이랑 이런 거 뾰르르 근데 어차피 잘 안 보이는 게 목적인 게임이어서요 됐어요 자 채린 씨까지 마쳤고요 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열어놨어요 네 자 이제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리 찾아갈게요 네 좀 알 것 같아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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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미안해 신발인데? 내가 왔어 내가 왔어 그럼 내가 언니를 붙잖아 네네 내가 왔어 머리카락 아예 카메라를 어 내가 이거 내 손 머리 머리 여기 다들 예지 머리로 어 뒤로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채린 씨 뒤로 근데 예지가 채린 앞페이스에 나오니까 지금 채린이 머리를 안쪽으로 왼쪽으로 붙어 자 하나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괜찮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완벽하게 나왔어 내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나 앞에서 이렇게 찍는 줄 알았거든 아 이쪽이었지 네 근데 지금 댓글을 보니까 저희가 아까 좀비 분장을 했잖아요 류진 씨 네 저는 의상을 벗고 왔거든요 네 근데 계속 류진 씨 그 점 같은 거 뭐냐고 아 댓글에 계속 질문이 있대요 자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아 잠깐만 누구 구멍이 구멍이 났대 구멍이 났대 누가 찢었대 누구 구멍을 누가 찢었대 니 언니 잠깐만 이건 아니지 잠깐만 신류진 야 이건 아니잖아 잠깐만 이럴 줄 알고 제가 이거 여분을 준비했어요 야 가서 보여줘 빨리 아니 잠깐 와 신류진 야 손가락 일로 넣어도 되겠다 와 진짜 이거는 아니죠 와 류진아 이러면 좀 곤란 와 여러분 짱 네 명 딱 이거 갖고 와 와 와 와 와 완벽했어 진짜 무섭다 여러분 있지 리더를 믿으십니까? 네 믿어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 네 거의 벌스데이 생일 파티 온 익명에 찍었어요 성공 성공 뭐 스티커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딱 급소를 급소를 딱 그리고 여기는 이제 5핀으로 딱 이거는 이제 의상팀 의상팀 언니가 이제 핏잡아주시다가 잘못 딱 그럼 진짜 아프겠다 근데 언니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럴 일이 없어요 여기는 경미한 상처 스스로 꿈맨자구 와 몇 개 더 붙였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와 너무 재밌다 이 정도 해봤습니다 네 게임 이미 다 한 것 같아 네 여러분 직접 해보니까 어땠나요? 재밌나요? 뭔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이게 약간 그 진실 약간 정직하게 해야 좀 재밌는 게임이네요 그렇죠 정직해야죠 류진이처럼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빨리 그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개인전이고요 네 두 명씩 개인 대결을 하는 4강 토너먼트로 준비됐어요 네 4강전 두 게임 결승 한 게임 이렇게 총 세 게임을 할 거고 네 각자 고가를 얼굴 앞으로 지금처럼 착용하고 바닥에 놓여있는 제시어를 먼저 찾아서 네 그거를 이제 그 정답을 맞히는 사람 그러니까 제시어를 읽는 사람이 결승 진출입니다 네 네 쉽죠 네 그럼 4강전 1라운드 선수는 누가 먼저 갈지 뭐 제가 그냥 정해드릴까요 아니면 뭐 가위바위보 정해주세요 정해드릴까요 예지 언니는 하고 싶어요 예지? 네 근데 좀 비슷한 사람 해주세요 아 그냥 외쳐봤어 그러면은 예지가 지금 되게 하고 싶어하니까 예지랑 세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예지랑 세령이 해야 됩니다 클라스가 안 맞잖아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유진아 결승에서 만나 아하 오우 오우 근데 둘 다 사장 쪽에서 떨어져 자 예지체령 1라운드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간단한 소감 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선제압도 가능하고요 에이 뭐 나에게 고깔이란 뭐 나에게 예지란 나에게 체령이란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나에게 체령이란 고깔이다도 가능하고요 네 뭐 아무 말이나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기선을 제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선을 제압하면 됩니까 네 나에게 고깔이란 망완경이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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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보이보이보이 기선제압 성공 자 체령씨 기선제압 들어갑니다 저는 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njoy 자 여러분 모두 이제 써주시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시작해야 돼요? 둘 다 여기서? 네? 원하시는 곳에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소파에 앉아서 시작할까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옆으로 아 우리가 여기로 가자 그래 이쪽으로 이거 다 치울까요? 어 옆으로 옆으로 어? 의자는 돌아오는 거야 가령님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저 안 다치게 이것도 오케이 네 두 분 앉아서 써 너 다쳐 오 그러면 이 사진도 우리 소중하게 여기도 네 오케이 오케이 맛깐으로 볼까요? 흥미진진 즐겨 예지 기엽 아쉽게 해야 돼 뽀뽀치면 왜 이렇게 해야 돼? 응 자 체령까지 봐줬으면 와 체령 복근 와우 와우 이라고 했어요 어디? 응 거기 배 제가 나 간지러운데 자 간지러웠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나요? 제시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지러웠어 네 제시어 에이 모니터 보이는 거 아니겠지?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 손 잡아줘 트룩이 손 잡아줘 제시어 여러분 모두 보셨죠? 네 뱃대요 나는 앞이 안 보인데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제가 그 제시어를 이제 바닥에 내려놓도록 할게요 먼저 찾아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그 읽어주시면 돼요 네 자 내려놓습니다 너무 발 앞에 내려놓는 거 아니야? 에이 이제 찾으러 가시면 되는데 자 시작 어? 어? 아 막기부터 한다고? 여러분 오 아 이게 백지가 몇 개가 있구나 내가 봤을 때 그 거기 있어 그 아 아 거의 훑고 있어요 이 정도면 복사기라고 볼 수 있죠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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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내 큐카드 너무 큐카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 큐카드잖아 이 채령 어딨어?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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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령이가 글씨를 반대로 늘었어요 하하 하하 예지 언니 하하 하하 예지 언니 글씨 써져 있는 건 한 장밖에 없어요 하하 하하 내가 봤을 때 지금 연어장이라는 것도 몰라 아는 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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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근데? 응 모르겠어 야 어디 갔어? 몰라 더 가면 안 돼 아 그러면 잠깐만 정답은 채령이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네 채령아 아니 근데 이거 아 댓글이 너무 궁금하네 아 너무 웃겨 야 채령아 안 보이면 그냥 같이 공유 좀 하자 야 잠깐만 공유 좀 하자 예지 춤추는데요? 어 공유 낌새를 알아차린 예지새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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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령아 읽어중 나도 읽고 싶은데 읽을 부분은 몰라 아직 한글을 못했나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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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게임 좀비게임이 되었네 하하 하하 어디서 내가 행복하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할까? 내가 너무 좀 멀리서 읽어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멀리서 읽어봐 언니 그래 같이 멀리서 읽자 아니 어딘지 좀 알려줘봐 내가 지금 이렇게 언니도 보일 수 있게 들고 있어 하하 하 밑엔데 위엔데 하하 뭔가 중간이야 하하 무지인데 하하 무지인데 하하 하하 자 채령씨 저예요 저예요 자 자 여러분 자 저 잡으시고요 네 제 손에 지금 종이거든요 양끝을 지금 종이를 잡으셨어요 네 이렇게 네 서로 양끝을 잡으셨어요 빽 공정하게 자 이 앞을 보고 공정하게 어디까지 그냥 다 잡고 그러면 나 가만히 있어봐 리아야 내가 잡고 있을게 예지는 왜 항상 안쓰럽냐고 하하 하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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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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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딩동댕 정답이에요 나 샤이 나 또 읽었어 나 샤이 네 한 발 늦었어요 하하 하하 나 여기서 있었구나 나 여기서 있는 줄 알았는데 하하 아 재밌네요 하하 이렇게 해서 결승하면서 올라가는 건 예지입니다 하하 지금 이 Jessica 이은아에서 만나겠네 이은아야 자 다음溜km 가자 채령이 ulous ussenца 진짜 안보여요 재밌네요 vastly 재밌네요 낫샤이 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뭐요 우리.. 다음 주 뭐요? 저희 막내가 PR 담당이거든요 다음 주 22일에 어? 다음 주 언제? 네 다음 주 22일 금요일에 저희 Not Shy 영화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네이버 나우에서 이제 뭐 1시에 1시쯤에 라이브 쇼를 진행할 예정인데 많이 많이 오셔서 함께 있지와 좋은 시간 보내고 또 글로벌 믿지와 더불어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기대해주세요 네 22일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아 뭐 남의 행사인가요? 남의 행사 기대해주세요 되게 정황돼 자 이제 꽃갈을 쓰실 곳갈을 고깔 잠깐만 어디서 시작할까? 우리 남기고 있어 아 그러면 우리가 잘 비켜줄게 자 가자 근데 저 좀 무섭기는 해요 사실 근데 이거 많이 했잖아요 여기 약간 고깔 좀 젖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입김때문에 입김때문에 숨쉬다보니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나 왜 안해? 착하네요 네 유진 빨리 해 잠시만요 구멍 크기 확인 한번만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유진이 이게 잘 안보여가지고 하하 하하 그냥 오마이갓 이게 잘 안보여요 미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유진이 또 찢어요? 안 보여요 잘 네 자 그럼 저 이제 내려놓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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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좀비 같아 하하하하 저리가 저 저 대신에 있는 거죠 하하하하 뭐 로우야 하하하하 아 안쓰럽다 하하하하 아니잖아 하하하하 유진아 잘 찾아봐 fallen Say 그 유진이 손 묶으라는 댓글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진아 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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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 유진아 언제 이거 아 너무 웃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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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랄랄라 조심조심조심 야야야야야야 조심하마 저... 야 너... 같이 봐 야 유다 똑똑해 아닌데? 아 유다 똑똑해요 옥정! 어 진짜 없어 저글로 언니가 던졌잖아 거짓말 참지 마 너 언니가 그렇게 만만해? 으아악! 이상해 주세요 컴 폴리스 잠깐만 어 조심히 계세요 으악! 싫어 유나 수납해 자 여러분 다칠 것 같으니깐 그만 멈추세요 자 지금 손에 류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으아악! 유나! 나 근데 뭔데? 덤려달라 아니야 유나 밑에 유진이 모를 것 같으면 유진이랑 유나 한 번씩 찬스하고 모를 것 같으면 제가 앞에서 공평하게 들어 드릴게요 보아하니 이거는 그냥 몸싸움을... 유진아 근데 그렇게 뚫어놓고 저게 안 보인다고? 아 기다려봐 거의 다 읽었어 도토리 그리고 뒤에 또 있어 뭐가 도토리묵 역시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잠깐만 유나 씨 도토리묵이 아닌데? 유나 이제 유나가 봐봐 아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도토리 제가 여러분 이리로 오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읽어드린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말하세요 개밥의 도토리 오! 유나 맞아요 네 개밥의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 뭐예요? 불태웠어 아 내 유나 결승이시죠? 우리도 한 번 유나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유나야 난 이제 지쳤다 난 이해해 지쳤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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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결승전에 올라가는 멤버는 바로 유나, 예지 와 재밌겠다 자 두 분 바로 다음 게임 들어갈까요? 둘 다 막 실력이 썩 좋지는 않은데 올라갔다 자 각오 한마디씩 둘이 해주세요 저 휴식시간 없어요 오 휴식시간 노타임 노타임 생방시간 잔쓰 그럼 네 저는 막내에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져요 더 주는 건지 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게임은 최소한 그거 스포츠 정신 나 다른 걸 바꿔도 돼? 최선을 다 안다 우리 막내한테는 내가 뭐 어떡해요 내게 더 만 가졌을 텐데 내가 절대 못 이겨 내 걸로 해줄까? 어 땡큐 유나는 내가 뜯다가 이거 지저분해져서 더 좁아줬어 유나 구멍든 거 아니에요? 구멍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안 바꾸긴 했는데 구멍이 안 뚫렸어 굿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제가 이번 제시연은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저 무릎에 멍이도 못해 어 진짜? 예 예 예 유나 유나야 왜? 왜? 왜 무릎에 멍이도 있어 또 두고 두고 춤 너무 열심히 하네 자 유나까지 확인 그 왜요? 왜 세례가 너무 기특한 짓을 저도 이것도 쓴 건데? 그래? 응? 언니 오른쪽에 있는 아이패드를 4개 패스해 주겠어? 그렇지 그렇지 착해 자 그럼 유나도 고깔 썼네요 그럼 진행해 볼까요? 네 왜 웃냐? 스포츠맨쉽 왜 웃냐? 저 언니 움직였어 다 보여 너 다 안 보이면서 다 보여 너 왜? 자 그럼 유나 준비됐어 언니 어딨어? 어 언니 안 보여 어딨지? 언니 뭐? 왜 그러니? 신이 형 목소리 너무 잘 들려 무슨 소리야? 너무 잘 들려 신이 형 무슨 소리야?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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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자 유나 준비됐어요? 네 진짜 시작할게요 진짜 시작할게요 아 이제 이렇게 할 거 왜 시작해요?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저 이제 내려놓을게요 예지씨 자 내려놉니다 네 해주세요 우와 진짜 예지 언니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안 되겠다 이거 해야겠다 야 으흑 어머 조심하세요 네네 여기 있어요 여기 도망갈 거야 아니 왜 웃어? 나도 몰라 얼굴은 뺏어 도망갈 거야 잠시만 도망갈 거야 나도 너무 안 돼 잠시만 더 이상은 좀 힘들어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잠깐만 나 보인다고 알았어 알았어 유나만 못 오게 하면 되는 거야? 유나 그것만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쪽이야 이쪽 이쪽에 있어 언니 언니 그 목 그거 약간 지금 꼬깔 쓰고 하니까 그냥 앉아 유나 왜? 어 근데 이게 어 어 내가 다 저기야 내가 다 내가 다 우리가 다 치겠다 야 어디 다 넣는 거야 아 다 쳐요 조심해 조심해 언니 언니 조심해 다쳐 다쳐 아니 나 예지 이쪽으로 그쪽 가지 말고 응 자 내가 나야 나 자 내가 들어줄게 자 유나랑 예지 나 봤어 뭔데 말해봐 아이 노 뭔데 해봐 응? 어 아 어 짠 맞아 근데 그게 끝이 아이야 미안해 괜찮네 내가 짠 맞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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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유나 예지씨 맞았어요 영화에 나오는 약간 수고구진 애기 애기 귀여워 아까 도망가면서 바꿨는데 생일이 원하는 선물을 못 받은 거야 수고하신 예지 약간 수고해 보여 유나 수고했어요 귀여워 네 예지가 우승한 걸로 이거 다시 세워야지 자 그럼 마지막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네 나갈 게임 후우 끝났지 않는 게임 네 최후 1위 도로 제가 듣는 최후 예지가 승리했습니다 소감 한마디 고깔 네 망원경이네요 정말로 예지씨가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고깔 게임 어떤 어땠나요? 네 재밌었는데 민호 선배님 그리고 피오 선배님께서 네 이렇게 어드바이스까지 주셨는데 어드바이스 네 어땠나요? 네 일단은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긴 무릎도 쓰려는데 저 5불이 예뻐가지고 그런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열정이 가득했어요 와 부상 투어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승자 혜택으로 열심히 해주시니까 이겼는데 상관없어 포토 좀 가서 포즈 취할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포토 좀 가서 포즈 취할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성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네 우승자 혜택이죠 저번 아 근데 나 이거 하고 싶었어 왜냐면 저번에 너무 나만 좀 그렇게 찍은 것 같더라고 언니 예쁘게 찍었는데? 그러니까 어 그래? 너무 잘 어울리겠다 어머 아예 귀여워 아 예뻐 귀여움이네 근데 예지 언니보다도 미찌들이 더 이겼는데 뭐 안 줘? 미찌들이? 둘 자 마지막 포즈 어디 보죠? 아 예쁘다 네 특별히 네 포즈 해드렸습니다 아 다섯 포즈 해드렸어요 다리가 보여야 돼 어딨어? 편한가요? 죄송해요 무리에요 저의 유연성으로는 아 진짜 예쁘다 예쁜 하나 왔다 언니 예쁘네 네 좋습니다 채령이는 지금 열심히 현장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채령이 구석에서 뭐해? 라고 궁금해하는 빛이 있길래 흡사 자 어 어머니 오우 와 땀나네요 자 네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을 끝내보았는데요 첫 번째 게임이요? 첫 번째 게임이요? 첫 번째 게임이요?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예쁘대요 아까 추천해주신 가장 최근 시즌에서 화제가 된 게임인데요 영상 메시지에서 두 선배님께서 추천해주신 훈민정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 아시는 분? 네 저 알아요 훈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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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지읗 뭐 이런 거? 아니죠 진짜 이 프로그램에서 했던 거는 영어를 쓰지 않는 것 순 우리말 게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죠 근데 이걸 약간 결합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쓰면 다시 0점으로 돌아가는 걸로 네 진짜 정 같다 근데 이게 정말 영어를 쓰면 안 되는 게임인데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유도를 하죠 게임도 영어거든요 여러분 아 그죠? 저희가 일상 속에 쓰는 말들 중에 영어가 많이 숨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탈락 후보는 누가 될 것인지 과연 예지 언니 라 예지 언니는 거의 뭐 외국인이거든요 이미 뭐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그쵸? 네거티브 아니면 네이티브 그쵸? 네거티브 아니면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네 네거티브가 아닌 네이티브 예지가 아마 탈락하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 이번 게임은 팀전으로 진행되고요 두 명씩 팀을 이뤄 앞으로 나오면 제가 질문을 이제 할 거예요 아 네네 그럼 3초 안에 바로 대답해 주셔야 해요 네 대답을 못하거나 영어를 사용하게 되시면 실패, 마이너스 점수가 쌓이게 되고요 최종 합산에서 점수가 적은 팀이 승리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저번에 썼던 뿅망치 있죠? 네네 대답하기 힘든 질문은 자기가 그냥 자체 이렇게 뿅망치 하는데 이렇게 뿅 하시면 되는 거예요? 뿅망치 안 하면 뿅망치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해도 땡이 자기가 자기 안 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안 하고 뿅망치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아 오케이 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네 대답을 못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 뿅망치 오케이 오케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예스 렛츠 기릿 약간 청기백기네 와 이거 근데 진짜 어렵겠다 막 저 동자를 보아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동자? 퐁당퐁당 그게 뭐야? 그게 그렇게? 동자를 외구한다고 굳이 퐁당퐁당을 말해야 해 아니요 만약에 질문을 해 근데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런 식이죠 아 너 요즘 어떤 컬러 많이 써? 약간 이렇게 노란색 오 괜찮네 너 어떤 립 컬러 자주 써? 빨간색 약간 이런 식으로 핑크 아니면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맛이 뭐야? 이러면 때려야 되는 거죠? 딸기만 와 근데 거의 다 와 진짜 어렵다 요거트도 영어잖아 그치? 갈색 갈색 색깔을 얘기한다던가 아 우선 알겠습니다 잘해보세요 네 잘해볼게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우선은 팀으로 팀으로 하기 때문에 팀을 정할 거예요 2대2 할까요? 아 그렇게 가실까요? 어떻게 어떻게? 어퍼라 디지포예요 2대2 어퍼라 디지포 그래요? 어퍼라 디지포 위 하나 둘 셋 위 하나 둘 셋 위 예 예 예 어퍼라 디지포 우리 팀 맞아요 아 네 이렇게 둘 둘 앉아주셨고요 이기겠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카운트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게임 시작이에요 네 이제 시작이군요 둘 중에 영어를 적게 쓴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영어 카운트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해주세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럼 스타트 여러분 네 진행자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치 혹시 뭐라고 했나요? 아니요 네 설명한 거지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팀이 정해졌으니까 팀명을 정해야 되거든요 네 각자 각 팀의 팀명을 정해주세요 네 그리고 구호를 짧게 한번 외쳐볼게요 네 팀명을 정한 후에 맞아요 훈민정음이니까 세종대왕님 사랑합니다 너무 너무 길게 여기에 세상 세상 그게 하나가 있어요 추천이 네 없어 재미만막지 야 발 아 제가 풀어 말한 거예요 없어 재미만막지 아 네 그러면 뭐 인정 난 이해 못 했어 인정했어도 되죠 돼요 네 왜 기겁을 하세요? 장난이었을 거예요 자 어 팀명 우리 조 이름을 지어봐요 좋아요 조 우리의 조 이름은 우린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재밌는데 유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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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아 총명 지혜 너가 총명 난 지혜 우리 유잼인데 유잼인데 총명 지혜 저기는 너무 총명 지혜 너무 딱딱하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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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걸려들 거예요 과자도 딱딱한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은 류진채령팀 두 팀의 어 팀 이름은 뭔가요? 총명 지혜 오 그러면은 그러면은 줄여서 총지입니다 총지 그러면 두 팀의 그 포부를 한번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먼저 하실까요? 하 그러니까 카메라 잘 봐주셔야 돼요 저쪽 카메라입니다 네 천천히 해요 네 조금 말을 느리게 하면 또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거든요 너에게 똑부러진 총명과 지혜로 이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아자 지렁이 고장 났어 내 댓글 총지 팀 왜 총지 팀인지 조라고 했잖아요 아 맞네 왠 왠 왠 왠 왠 이런 바보 와 근데 두 번 하고 한 번 괜찮아 괜찮아요 조 이제 저건 없어요 블루를 그러면 그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뒤에서 블루가 두 개 순우리말을 사용해봐요 그래요 빨간색 빨간색 두 개 동점 도와용점 자 네 그럼 이제 살 떨려요 몇서부터 2점 2점 모두 블루 앤 레드 팀 모두 2점 네 아주 막상막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쪽 팀 이름 빨리 이렇게 설명하고 구호 외치고 게임하러 들어갈게요 저희 되게 이쁜 냄새 난다 고마워 어쨌든 저희 네 저희 저 이름은 뭐였지? 유지엠 아니 이건 영화 아니죠 재미있을 유의 발음을 유의해 주세요 재미있을 유의 재미있을 유의 재미있을 유 이슬유 아닙니까? 이슬유 아닙니까? 이슬유 아닙니까? 잠시 잠시 할 말이 있습니다 이슬유 아닙니까? 재미있을 젠자인가요? 이슬유 유잼 유잼 우리는 성냥이 커요? 유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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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구호도 한번 외쳐주세요 벙벙 했잖아요 벙벙 했는데요 이게 구호인데 그리고 포부를 알 수 있어 아 오케이 그냥 우리는 원? 우린 하나다 아 우리는 원? 우리는 하나다 유아 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치로서의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죠?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게임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팀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면 좋아요 여기서 그냥 진행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쪽 팀 먼저 시작할까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네 가요 자신 있는 팀 먼저 네 가세요 좋습니다 아 그럼 저쪽 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3초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그거는 불공평해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자 뿅망치를 드릴게요 자 뿅망치를 드릴게요 두 분께서 만약에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부드럽지 않네 부드럽지 않네 자 네 가위바위보를 해요 자 저희가 이겼어요 먼저 해요 아 네 오케이 이거 뭐? 쉽죠? 우리 여유를 가져요 여유를? 한국인이잖아요 왜 말을 느리게 해요? 여유를 가져요 당당하게 레디 고 보자 당당하게 진행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네 자 있지에서 너의 포지션은 뭡니까? 노래 아 진짜요? 오 처음 들어봐요 미모 가인 박명 작고 짧게 살고 싶어요? 아는 사자성어가 가인 박명밖에 구밀 복검 구밀 복검 두 가지 있어요 양득 나리컴 사자성어가 아닐 거예요 양자특이 이거 양득 오 세 개 알아요 예지 씨 그래서 예지에서 포지션이 뭐예요? 다요 아 쟤 다요 다죠 그걸 뭐라고 하죠? 다 혼자 혼자 다 해요 다 하진 않지만 뭐 다운더네요 나눠서 해요 잠시만요 누가 이거를 말을 했다고 하네요 믿지가 누가 이게 뭐야 저희는 안 했어요 네 세 글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낫샤의 컨셉트를 한번 짧게 설명해 주세요 문장으로요 부끄럽지 않다는 자신이는 외침 많은 의미 담아 의미 담아죠 네 많은 의미를 담았고요 더 당당해 더 당당하고 부끄럽지 말자 하는 네 그 사랑을 주제로 한 저희의 처음 노래 네 사랑 노래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너의 마음을 표현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치미 앨범 있잖아요 그 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나왔던 시상식 이름이 뭐였나요?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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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식 아니죠 아니죠 황금 황금 뭐요?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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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황금 노래판 돌리는 판? 노래판 아 황금 노래판 깜만색 네 골든디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골든디스크 이거 말을 좀 빨리 해야겠다 어? 한 미지가 유나야 문장을 말해야지 단어만 나열하면 어떻게 내 맘 내 맘 내 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죠? 냉면 너는? 피자 무슨 피자 하와이안 피자 페퍼로니 피자 어 잘 하네 잘 하네 잘 하네 돈 돈돈 돈돈 아침밥 돈돈 아침밥 아침밥은 뭐야? 돈돈은 아침밥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 어디일까요? 큰! 큰? 큰! 겹겹이 쌓아올린 센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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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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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어, 말 되는 것 같아 어, 햄버거 세요? 어, 말 되는 거 같아 센 집 햄버거 집이 센 가게 그게 뭐야? 몰라 나도 저는 그게 무엇입니까? 왕 잘 모르겠어요 아, 센 왕 센! 센! 햄버거 중에 왕 왕 근데 누가 햄버거라고 하지 않았냐? 자! 응 그치 누가 햄버거라고 했어 이 중에 아니야 안 했어 안 했어 햄버거나 했어 누가 햄버거나 했어 내가 들었어 그럼 예지언니다 나 아무 말도 안 왜냐면 나도 사실 들은 것 같거든 뭔가 되게 익숙하게 나는 언급을 아직 하잖아 진짜? 나는 그 이름 네임 네임 오케이 네임 예지 두 개 네임 네임 두 개 이름을 생각하느라 그 단어를 얘기하지 못했지만 근데 얘기했다고 믿지가 그러는데 시크하게 올렸습니다 됐어요 두 개 시크 세 개 내가 올릴게요 말을 천천히 해요 그래 우리 말을 그니까 머리를 거쳐서 걸러서 말해요 거짓말쟁이 근데 어차피 두 팀 이제 질문이 끝나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진 언니도 거짓말 얘기를 아니옵니다 전 왜 우정이에요? 왜 우정이에요? 이건 아니죠 아니 제 말을 들어 보세요 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번역기예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두 번 우선 알겠어요 해요 할게요 저희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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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사옵니다 만약 소녀 일단 막 뱉지 천천히 그렇게 천천히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마실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시간 제한이 원래 3초예요 여러분 재미있을 거니까 걱정 말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스피드를 올려서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두 분은 멋지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퀘스 폰에 내 이름 뭐라고 저장해뒀어 질문이 잘 안 들렸어 폰에 내 이름 뭐라고 저장해뒀어 이미 뿅망치했어요 지수 언니 최지수 저장해두었사옵니다 오케이 최지수? 최지수 언니 최지수 언니 이거를 치고 대답하는 걸로 제가 잠시 오해를 하였사옵니다 한 번 봐줘 용서 역시 멋집니다 어 그거 같아 가량이 넓으시오네요 거의 영어인데 네 다음 질문 넘어가요 여러분 디즈니 캐릭터 많이 보죠? 디즈니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을 알려주세요 춘향이옵니다 춘향이옵니다 디즈니에 춘향이가 있어요 춘향이가 있어요 중국 춘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 이름이 뭐였죠? 제가 아는 이야기는 춘향이 밖에 없사옵니다 디즈니에서 모릅니다 그런 거 저는 디즈니 다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미안해요 아 네 이거는 알겠사옵니다 알겠사옵니다 저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희는 이몽룡과 춘향이 밖에 모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좋아합니다 아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 미녀와 야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벨 스노우와잇 뮬란 네 아 이 친구들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는구나 엘사는 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아 좋아합니까 하얀 눈꽃 하얀 눈꽃 네 겨울왕국 하얀 눈꽃 가보자 가보자 하얀 눈꽃 자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하나 둘 셋 식혜 물 식혜 아니 무슨 식혜 물 진정 맛입니다 저는 물만 마십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맞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방 커피 좋아합니다 하하 라고 하셨어 커피 커피 하하하하 잘한다 고쳐서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 다방 좋아합니다 다방 좋아합니다 다방이 좋아하시는구나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아, 그 선생님 다방 안 먹는다고 말하셨습니다 별 다방, 별 다방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 별 다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진짜 3초 안에 바로 제가 질문하자면 답해 주셔야 돼요 예 알았죠? 이거는 진짜 바로 해주셔야 돼요 안 먹어요 이런 거 안 돼요 예 안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안 먹으면 어떻게 안 먹까? 만약에 진짜 안 먹으면 주시기 하나를 먹어야 한다면 정말 안요 아, 알겠습니다 자, 시작! 피자 좋아해, 치킨 좋아해? 하나, 둘, 셋 닭튀김! 안 먹고... 안 먹어요! 닭튀김! 그나마... 그나마 고르자면 이거는 맞아요 저는... 그나마 고르자면 저는 밀가루를 구운 반죽을 좀 더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야, 그렇게 되게 되게 많은데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좋습니다, 닭튀김 안 먹지 않습니다 어제 먹는 거 제가 봤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유난왕자 밀가루 반죽 구운 거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왜? 저희한테만 조금 더? 아, 그럼 여러분 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여러분 피자 드실 때 무슨 소스 찍어 먹는 거 좋아하세요? 어, 저희는 나도 셋입니다 따로 곁들여 먹지 않습니다 아, 곁들여 먹지 않아요? 네 일세 씨는 어제 갈릭 소스 제 갈릭 소스를 많이 드셨어요 저는 마늘 좋아합니다 언니, 마늘 언니! 진정해? 알았어요 어, 방금 마늘 어? 어? 마늘이 왜 영어야? 마늘을 좋아한다 하지 않았어? 어? 근데? 근데? 마늘? 그건 안 말했어 그렇게? 생각 중에 싸웁니다 말 안 함 낭자 네? 알겠습니다 마늘 갈릭 소스 뭐라고 하지? 디핑 소스? 천천히 말해 그게 기억 한국말 기억이 안 나 마늘 소스? 양념? 양념?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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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치킨? 마늘, 양념 진행자가 정말 진행을 잘하네요 네, 그렇게 사고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죠, 여러분? 동점이에요 아, 동점 그냥 거기 두 분 다 비슷비슷 네 분 다 비슷비슷하신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대결은 이렇게 동점이 되어서 아무도 앞서고 있죠 봐봐요 왜왜 했다잖아 댓글 보면 너네도 했다 나올 걸 어딨어 봐봐 어딨어 저희도 주세요 마늘 뭐요? 근데 저는 진행자님이 정확하게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C 권력이기 때문에 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한 없던 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했다고 합니다 역시 제 기억력은 들지 않습니다 순응이 빠르군요 그러면은 그럼요 동점이다 보니까 여러분 전 멋진 사람이니까 질문 두 개 마지막으로 하고 승리팀을 가르도록 할게요 그렇겠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 아, 안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하시는데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이 점수 오케이 가져가요 좋습니다 어우 좋아요 대신에 먼저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천재 자 넷플릭스에서 근래에 본 작품 명불허전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야수와 미녀 봤습니다 명불허전 명불허전 명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어디 거죠? 달콤한 집 불허전 다시 한번 우리 달콤한 집 신미나 선배님이 나오는 이름 호명하고 영화입니다 말합시다 다음부터 그거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진지하게 내가 가장 즐겨 쓰는 메이크업 제품은 하나 둘 셋 유나 눈썹이옵니다 홍주 유나래잖아 유나 잠깐만요 유나 다 앞에 먼저 했어 눈썹 그리게 무슨 눈썹 그리게 하면서 속눈썹을 만지고 유진 눈썹 그리게 아 눈썹 그리게 유진 홍조 홍조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요 홍조 만들기 최령 홍조 만들기 치장을 하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네 그럼 유나 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의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이름만 빨리 말하면 장땡 아닙니까 사실 제가 눈썹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 갈게요 이거는 그냥 일어서자 한 명 일어서고 제일 먼저 일어서는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기립성 자 내가 일어나겠소 알겠어 자 여러분 갑니다 있지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원해 이거 반칙입니다 원해 유리진 원해 원해를 끝나는 건 없는데 원해 원해 채영 채령 진행자님 엉덩이가 이만큼 뛰어있었는데 달라 달라 근데 이쪽 팀이 승리하는 걸로 하죠 원해에 맞았어요 예지 남자 그대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어 잠깐만요 저는 정당합니다 잠깐만요 두 명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점을 더 주면 승부가 납니다 끝내버리자는 겁니다 네 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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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총명명 지혜 팀이 이겼죠 이겼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에 콩그레티레이션 너네 다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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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 예진왕자 자 그러면 우승팀은 포토전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가요? 네 우승팀이 아 갑시다 네 예쁜 거 쓰자 이제 끝인가요? 글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훈민정 진 팀은 벌칙이 있어요 잠시만요 아 이거 잠깐만 나 근데 머리띠이 저는 그 게임 없어서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 노노 우리는 항상 벌칙과 그거에 대한 또 프라이즈가 있잖아요 와 근데 영화 진짜 힘들다 그쵸 진짜 오마이갓 이거는 진짜 예지야 예지야 살면서 제일 영어하고 싶었던 순간이 언제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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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영어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아주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벌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는 이 핑크색 아주 예쁜 플라로이드를 숲을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의 B컷을 담아오세요 다음 주엔 두 명보다 미리 찍어온 B컷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게 벌칙이에요 여러분 아 네 좋아요 반응이 괜찮네요 좋았어 폴라로이드 우리 진짜 예쁘겠죠? 나 여기 좋아 언제 어디를 가든 폴라로이드 빈트 반복당 봐 아니잖아 비니로 아 맞네 기대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약간 여친 짤 느낌? 여친 짤 느낌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지난 벌칙들에 비하면 약간 쉬울 것 같다는 의견도 많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 또 생각하고 계속 이거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여러분의 B컷으로 오프닝을 화려하게 열어주시길 기대를 하고 아주 열심히 부담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 자 그럼 이제 총명 지혜 팀의 승리를 축하하러 가볼까요? 거의 3분을 서 있었어요 총명 앤 지혜 청주 청주 지혜 총명 총명한 포즈 하나 둘 셋 총재로운 포즈 하나 둘 셋 저기 똑같은 건 뭐야 똑같잖아 포즈를 바꿔볼까요? 근데 공일즈 조합 나쁘지 않네요 마지막 우리에겐 실패란 없다 하나 둘 셋 좋았을 쉬워요 약간 채령이 바지 종이한테 몰리고 유진이한테 몰리고 온 거 같아 채령 언니가 종이 운전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흥민정음 게임까지 해보았는데요 영어 안 쓰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삶의 윤택이 베리 스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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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노 역시 습민 perf music FDA 워스토 Depth 테מד 기념 오늘 세지 Nuevo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저희한테 고맙지 않을까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1회를 보셨나요? 네 봤죠 저는 빈틈이 지는 1회를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1회 MC를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힘든 게요? 네 힘든 게요 2회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긴 해요 2회도 만만치 않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오늘 MC 너무 매끄럽고 너무 잘했죠 진행이 너무 소프트 소프트 스무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소프트였어요 네 가면서 영어로 되어 와야겠어요 우리 이제 개개 보스를 네 오늘 진행 사실 정말 걱정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정말 소파에 앉았을 때부터 내 친구들이 대답을 너무 잘해줘서 사실 베리 쇼킹했어요 네 제가 예상했던 그림과 조금 사뭇 달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재밌는 빈틈 위치 3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빈틈의 제왕을 또 꼽아주셔야죠 네 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역할인데요 3대 빈틈의 제왕을 꼽아볼까요? 네 오늘 가장 빈틈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각자 지목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다 빈틈 빈틈의 기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아 블랙골을 쓰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자 저랑 유나는 지금 예지를 택했고요 류진이랑 채령이는 류진이... 아니 채령이랑 예지는 류진이를... 류진이는 누구 택한 거야? 아니 난 채령이 지목했어 류진이 언니를 찍고 있어 그래? 그럼 1대 2대 2인데? 나 채령이 지목했어 그러면 이제 채령은 이제 지목했다고? 그럼 언니네 예지 언니네 언니가 빈틈의 제왕이네 축하해 그러니까 두 명 두 표야 MC님의 재량 거 저는 권한이 있다 생각하면 맞아요 예지가 빈틈의 제왕이 됐습니다 오늘... 아니 아니야 그게 MC가 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저도 예지를 시켰기 때문에 예지는 예전에 골랐어 전 이미 저희가 골깔 게임할 때부터 예지가 오늘의 빈틈의 제왕이겠거니 했습니다 맞아요 골깔을 너무 잘했어요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사실 3화 빈틈의 제왕이 됐지만 뭔가 1, 2화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드디어 했네요 빈틈의 제왕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멤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미치에게 돌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대 제왕은 예지씨가 됐고요 포토전에서 삐커 촬영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오프닝 아주 기대 많이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삐커 촬영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빈틈 더 많은 있는 있지로 돌아올게요 다음 주 오후 1시 영어 스페셜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1시 그리고 8시 모두모두 시간 있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비워두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있지였습니다 지금 우린 빈틈 빈틈 뭐야 몰두열 pursue decrease 붙잡힌 부담 不 task 9시 2시 아버지 아시죠? males 나는 새가라서 할 테니까 좀 I do what I wanna 평범하게 살든 말든 해버려줄래 어차피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I'm so bad bad 차리기적일래 집 오느라 착한 척 상처받는 것보다 백번아 I'm just on my way 변서분 oh no hey 말해버릴지도 몰라 넌 어쩌라고 누가 뭐라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 me, me 굳이 몸 받을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너 할 때 완벽하니까 I wanna be me, m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me, me I wanna be me, m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me, me I wanna be me, me, me I wanna be me, me, me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Teaching me All I don't need 이래라, 저래라 모두 한마디씩 Don't touch m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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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 앞걸음은 내가 해 I'ma do my thing just to you, babe Cause I'm the one man, all man 사람들 난 말하기를 좋아해 라라라라라 남의 인생에 뭔 관심이 많아 왜 라라라라 조직해 하지만 신경 좀 까줄래 It's not of your business I do my own business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 me, me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너일 때 완벽하니까 I wanna be me, me, me No matter if you love me or hate me I wanna be me, me, me I wanna be me, wanna fall in me Feel it, feel it, feel it Cause it's beat up I wanna be me, me, me 누군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 me, me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너일 때 완벽하니까 I wanna be me, m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me, me I wanna be me, m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me, me I wanna be me, me, me